정해진 법이 없다 수보리는 다시 한번 의심이 잃었습니다. 만일 부처와 법이 다 무상하다면 이것은 부처와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은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셨는가? 이제 법을 말씀하시면서 법이 없다고 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수보리의 의심을 알아차리고는 묻습니다. 수보리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여래가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이름하여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라 하며 또한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여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여래가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법을 설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수보리는 자기가 또 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이름하여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라 하며 또한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여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는 스승의 물음을 통해 무유정법을 확실하게 깨칩니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는 말은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정해진 법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 또한 인연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의 인연에 따라 한 법이 정해졌다 해서 그것이 언제 어디에나 통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병이 있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책 또한 그만큼 많습니다. 아무리 용한 처방책이라도 그것이 만병통치의 처방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괴로움을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한 비법이 있다 한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처방이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혜의 처방책은 무수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모든 병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주는 의사가 없듯이 부처님법도 중생의 상황과 근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최선의 처방이란 병자의 증세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있지 않은 도리입니다. 부처라는 거울 어느 날 부처님은 아소카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들어 보이며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와 저기 아소카나무 숲 전체의 잎사귀 중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물론 아난다의 대답은 아소카나무 숲의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 수와 저 아소카 숲의 나뭇잎 수를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나의 설법도 그와 같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내가 설한 법이 이 손에 들려있는 나뭇가지 하나의 잎사귀에 비유된다면 내가 설하지 않은 법은 저 숲의 나뭇잎 수만큼이나 많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성도 이후 하루도 쉼없이 설법을 하시고도 오히려 그 설한 바가 이처럼 쳤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직 설하지 않은 가르침이 너무도 많아서 45년의 설법은 거기에 비하면 극히 적은 부분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설법은 부처라는 거울에 비친 중생의 그림자일 뿐이므로 정작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다. 한 물체가 거울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거울에 비춰질 뿐입니다. 볼펜을 놓으면 볼펜 형상이 나타나고 꽃병을 놓으면 꽃병 형상이 비칩니다. 거울에는 그림이 나타나지만 거울 스스로 그리는 그림은 없고 거울 스스로 그리는 그림은 없지만 거울 속에는 분명히 그림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이라는 거울도 그와 같습니다. 누가 부처님에게 서울 가는 길을 물으면 부처님은 서울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인천 사람이 와서 물으면 그 길은 동쪽 길이 되고 수원 사람이 물으면 북쪽 길이 되고 춘천 사람이 물으면 서쪽 길이 됩니다. 서울 가는 길을 몇 가지 정해두었다가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그들 각자에게 이미 열려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역시 그러합니다. 고정된 실체 없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 되고 남편을 만나면 아내가 되고 자식을 만나면 어머니가 됩니다. 버스를 타면 승객이 되고 물건을 사러 가면 손님이 됩니다.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 이치를 법성계에서는 불수자성수연성 자기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물과 현상은 본래의 성질이라고 부를 만한 것 없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 드러날 뿐입니다. 인연을 떠나 존재하는 절대적인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중 하나의 형상을 움켜쥐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사진 찍듯이 마음속에 고의고의 간직해두고 그 형상이 사라진 뒤에도 잔형에 집착하고 매달려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담배를 끊겠다던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아내는 당신 또 담배 펴요? 하고 다그칩니다. 남편이 담배 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저 여보 담배 피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면 충분할 텐데 말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담배를 끊겠다고 말한 과거에 대한 잔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이 없어져야 현재에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대응한다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비교적 그런 편입니다. 아이들은 방금 전에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토라졌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풀어져서는 다시 또 어울리곤 합니다.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 아이들은 금방 친구를 사귑니다. 어른들이 빈부계층이나 민족이나 종교같은 여러가지 상에 메인 대비해 아이들은 그런 상이 훨씬 적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그때뿐이고 기뻐서 웃는 것도 그때뿐 늘 가볍습니다.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신라의 고승자장율사는 문수보사를 친견하고자 여러 해 동안 태백산에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거지가 죽은 개를 망태기에 담아 걸머지고 나타나 자장이 있느냐고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온 신라가 우러러 존경하는 스승을 늙은거지가 함부로 불러대니 시자는 내심기가 찼습니다. 스님은 지금 기도 중이라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아무리 거절해도 늙은거지는 자장율사를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고집을 못 이긴 시자가 하는 수 없이 스승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웬 늙은거지가 죽은 개를 싸들고 와서 스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아마 미친 사람인가 보구나 돌려보내라 자장율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고 시자는 늙은거지에게 스승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리로다 돌아가리로다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그러면서 망태기를 뒤집자 죽은 개가 푸른 사자로 변하더니 거지는 그 사자를 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늙은거지가 바로 문수보살이었던 것입니다. 자장율사가 뒤늦게 뛰어나왔지만 문수보살은 이미 동쪽 하늘로 날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자장율사같이 위대한 분도 순간적으로 상에 사로잡혀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문수보살을 희황찬란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와 언제나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불보살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불보살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에 빠져 하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속박의 끈을 더 단단히 조여맨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누에가 제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히듯 내가 일으킨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구속합니다.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온갖 쌍을 깨뜨리면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와 창공을 헐헐 날 듯 내 앞에 자유로운 세상이 활짝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